산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도 붕괴 피해를 막기 위해 임도 아래에 옹벽과 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과 사방댐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. 산림청은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신설 임도 예정 노선이나 기존 임도 아래의 민가 등 보호 시설이 있으면 옹벽과 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설계에 포함해야 하고,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